이스틸 어디? 어디? 다중피언스 필드 어디? 어디? 다중피언스 필드 아, 두 분이 제일 열심이 해주셨으니까 네.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오시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꼭 오셔야 돼요. 네. 오실 때의 기차가庭이르는 사비입니다. 자, 꼭 참여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역전 승리를 위해 타이구지의 목소리로 함성 5초간 발사 자 해보자 해보자 최강 다같이 끌어서 저세상에 뛰어! 최강 자 후회하지 말고 힘차게 목소리로 와 다같이 자 함께 합시다 더 크게 최강 자 우리 1층에 계신 분들도 다같이 최강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최강 오른손 들고 최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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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이 뛰어! 최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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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한번 타이구지의 역전을 부르는 함성 5초간 발사 최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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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 최강